다소 한 번씩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한 소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느낌이야 난 몰라 몰라 넌 제대로 못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깨어지고 새벽에 친구 작가만 한 성장 놓치고 술 한잔하고 집으로 온 거고 왔었어요 당장 내 거고 저도 몰라 그러니깐 친구가 걸어주고 이 사람은 내게 알아 만약 내 사람이 알아 왜 난 니 남치도 아냐 자꾸 뭘 걸어 어저께 엄마를 걸어 말 막 하지 말아 이것만 다시 얘기해 집에서 늦대기해 당장 내리러 갈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나의 눈이 멈췄을 때의 눈이 멈췄고 오늘이 왜 난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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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모든 애들 똑같은 것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는 보통 tendedanter представ인 우리 지금 만나 모든 사람들은 정상erta 우리 soon have to be combien 내가 절대 택 İşte out 이땐 listening 해 내 꿈에 또 미쳐 왜요 벌써 전화기를 세 번쯤 바꿨어 길도 아니면 돈을 안 떴어 낚였어 너와 있어 맨 인기였어 제발 내 맑은 딸이 들어 내 맘에 맞지마 난 숨을 들어 일단 치시고 뽑고 떠올도 뿜덜 웃어봐나 잠깐 나는 전화 한잔 하자 까만 하면 아어로 지금 빠지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아 당장 만나 그대는 정한 부부로 짚고 있을 거 예쁜 년은 난 몰라 엄마 엄마 나 제일 싫어 엄마 우리 지금 만나 엄마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엄마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왜 남겼을 때 내가 또 웃는지 어느 건지 나는 도저히 모르는 게 아 당장 만나 저 얘 아 당장 만나 잠시만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고맙습니다.